아니 저주를 걸릴줄이야! 아 저 문만 열면 됐었는데 아아 치 아니 여기서 저주를 걸리냐? 어 저주는 생각지 못했네 이거 여기서 저주를 걸리네 나이스 거미야? 근데 참 이 게임은 이상해요 왜 몬스터를 응원할까 시청자들 힘내요 뭐 누구려나? 힘내요 뭐 누구였지? 보스 누구냐? 닭처럼 생긴 애개 힘내요 무명왕 맞아 힘내요 무명왕 막 이러고 시청자들이 약간 정신 이상해 다들 근데 맞았네 오케이 너무 맞다이 무명이었죠 지금 너무 맞다이는 위험하구요 그리고 아 뒤 딴 줄 알았는데 어 맞다이 됐어요 피디의 고통은 시청자의 즐거움이야 자 여러분들 우리 즐거움을 많이 느끼셨다면 추천 한 번씩 누르는 거 어떨까요? 어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최소 1업은 한 번 하겠네 아까 그 소울까지 먹으면 여기서 소울 못 먹으면 이제 내일 자잘하는 걸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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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깔끔하게 보스까지 잡으면 되겠네 오늘 아 저긴데 자잘한 애들은 다시 소환이 될거기 때문에 자잘한 애들은 다시 소환이 될거기 때문에 바로 달려들어서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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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굴러 그래 그러고 와 얘는 뭐 카운터 경직 이런거 하나도 안먹네 원래 이 무기가 경직을 많이 주는 무기인데 오케이 잡아주고 이건 뭐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릴까? 안오냐 니들? 잡았쓰 그 다음에 이제 재잡으로 가고 한 명밖에 아 더 있네 더 있어요 역시 얘 안 잡으면 귀찮아 얘네 아까 만약에 거미가 또 튀어나온다면 안 귀찮을 수가 없어요 타이밍 오 나잇인데 살았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저 소울 먹고 자 여기서는 지금 다른 애들 빨리 붙으니까 소울 줄 에헤시앙 지금 세팅 바꿔야되는데 저주류 조금 면역이 있는걸로 여기서 저주 내성없나 없네 암흑이 혹시 저준가? 갑자기 그런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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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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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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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차하면 자물 쓰던지 해요 그냥 어차피 보스 잡는데 뭐 오겠어 이거 한 대 맞겠다 어 오우 잠깐만 와 저주 장난아니게 저주 왜이래 우와 어 아 나 잔물 썼네 그래 뭐 어차피 쓰려고 하긴 했는데 너무 빨리 썼다 자 마타입 마타입 시앙 마타입 아이고 망했다 흐어어어어어어어어 일단 피 부터 소울 챙기고 레버 레버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오 레버가 어딨지 레버 왼쪽에 인가보다 아, 이거야? 됐다 됐어, 됐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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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스탯은 피랑 스태미너 다 찍고 하셔야 된다고요? 안 할 건데요, 그렇게 잠깐만 지금 생각해봤는데 이거 잘못하면 걔네들이랑도 연결되겠는데? 어? 잠깐만, 이거 저기 걸어다닐텐데 그러면 쟤네들? 잠깐만, 그러면 나 더 좋은 생각났어 끌고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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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끌고와 나와, 새끼야, 나와 인마, 야, 나와 너 나와봐, 너 어디까지 올려놔 보자야, 너 누구 야, 미안해 형들, 지금은, 지금은 일단 나 봐줘야돼, 봐줘야될만한 이유가 있어 일단은 여기로 단체 다 끌고 나오는거지 여기로 나와봐, 새끼들아, 나와봐 너네 여기 못 건너, 거미도, 거미도 여기다 못, 너네 못 건널걸? 어쩔 거예요? 어? 어쩔 거예요? 야 야 야 어쩔 거예요? 야 개 개 잠머리 개 좋아하다 어쩔 거야, 어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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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? 어? 페링 페링? 어어 와 지렸네 와아 어 인간 쓰레기다 나 와아 야 그거 같다 무슨 센가 히어로 센가 히어로가 아니라 그게 누구냐 센가 치와와? 거기 나오는 애 뭐 이런 애 나오잖아 야마카신가? 걔가 나중에 변하잖아요 뭐냐 가미가신가 뭔가 나오잖아 걔가 걔가 나중에 저렇게 변한다고 센가 치히로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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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오나지 어 가오나지 가오나지가 나중에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막 따라다니잖아 스토커처럼 아 쟤네들은 쟤네들은 어떻게 안다 센가 치히로가 맞아? 이름이 그렇게 단순했나? 참 또 기참 펜다 어어어 어 오우 오우 야 오우 예 데스파티 예 맨 어 나 뒤집뻔 원래 내가 얘한테 페링 참 잘했었는데 유튜브 영상 안찍을 때 야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 어차피 아 어차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아 일단 쟤 한번 잡고요 지금 여기 한번 파밍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파밍 한번 하고 저 안에 어차피 그냥 달려간 보스거든요 그냥 한번 1업 한번 하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쟤를 잡아서 쟤는 부활 안하지 저런 자식 부활하면 진짜 쓰레기지 근데 몰라 다크 소울은 쓰레기는 아닌데 암도 생명이다라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또 나올지도 몰라 그니까 나중에 지금 쟤가 안나오던 저만한 애들이 계속 소환되는 지역이 반드시 나올거야 어느 순간은 암이 진짜 가득차거든 이 공간에 어 다크 소울은 드라마로 치면은 암도 생명이다 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할 수 있어 그치 자 이거는 한번 여기서 여기서 한번 좀 어그로 끌죠 여기서 한번 어그로 끌고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있죠 쟤한테 어그로를 끌어야 됩니다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한 번 더 돌격해 볼거에요 자 들어오겠죠 한번 피하구요 자 여기서 뒤돌아서 어 패닉 안되네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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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오우 야 창 역시 리치가 장난 아니죠 어 어 어 어 어어어어 안 개맞아 야 저렇게 거대한 창이 스테미너가 3번 나온다는게 말이돼 찌르기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럴거면은 차라리 그 내 칼날 뽑아가지고 나 창 만들었어야겠네 아이씨 말이돼 이게 사기야 가만있어봐 지금 소울이 꽤 될텐데 한 개맞아 어 잠깐만 레벨을 바로 가자 아 안잡아도 됐었네요 스테미너 올려야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근력을 올리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된다 곧있으면 강화하니까 다 자 이제 여기서 방패는 그냥 뭐 위급한 상황 아니면 그렇게 안싸요 내가 못해 내가 못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 못 깬대 그리고 막 대검으로 못 깬다고 막 저분해 하지만 난 다 깼어 알겠지 여러분들 나는 또라이야 근데 깰 줄 아는 또라이야 나는 뭔가 창작 창작 또라이 어 잠깐만 저 탭 뭘까 저거 어 저 에스트 파편 느낌 나는데 저거 잠깐만 이거 에스트 파편 느낌 나는데 이거 아 잠깐만 아 근데 여기 에스트 파편 있다고 아까 궁략이 본 것 같아 한번 왔다니 갔다니 해봐 여기 근처에 파밍하다 뭐뭐뭐 나은 것 같은데 여기 에스트 파편이 있는데 계단 뒤에 상자가 있다네 아 여기가 아니네 그러면 그러면 계단 뒤쪽이니까 아이고 일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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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잡고 보스 잡죠 보스 잡고 에스트 파편 나중에 하는 걸로 어 충분히 근데 이번 판에 보스가 누굴까요 보스 잡고 아 모르겠다 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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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공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될 수 있습니다 어 그래 의지로 빼는 거지 뭐 맞아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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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트 파편 한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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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뒤쪽이 상자 어디니 사람 잡겠어 이쪽인가 이거구나 이게 에스트 파편이네 자 일단은 보스 잡죠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가면 안되는데 재정비하고 보스 가야되는데 일단 갑니다 자 이제 뭐 얼마 안남았어요 보스가 이제 무명한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자 얘는 뭐 일단은 마법캐라네요 부르기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디갔냐? 야 잠깐만 법사가 땅굴도 파고 다녀? 아 이거 좀 피해야되는 타이밍이 있네 수사노워 아니야 수사노워 이거 수사노우 기술 똑같은데 이거? 자 꼈다 아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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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는 이트에 잡겠습니다 여러분 2번 시도에 잡겠습니다 2번 2번 시도에 2번 시도에 2번 시도에 잡습니다 아시겠죠? 집에가서 에스트병 더 들고 옵니다 피가 많을수록 다는 게이지가 더 많아 보인다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일단은 에스트 파편을 하나 바꾸고 자 강화 그래도 나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안 돼 난 의외로 나 저거야 의외로 나 보스 잘 잡아 나 이트 안에 잡은 보스 되게 많아요 40% 정도는 그렇게 잡았어요 30-40% 정도는 이틈만에 잡았어요 용이요? 용은 아직 안 잡았어요 자 이제 에스트병 10개다 많아졌다 아이고 아저씨 지금 에스트병 하나 늘려준 게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서 때리시면 에헴 이걸 때리시네 이거 팀키 되냐 팀키? 뒤에서 화두니 어떻게 날라오죠 아 다른 애들도 있지 화살 쏠 땐 도망가라고 하더라고 원거리로 내가 말했지 여러분 이틈만에나 잡는다고 날 믿어 날 믿어 애들아 잔물 쓴다 난 확신이 있어 이런 애들 많이 만나봤어 이런 애들 결국 이런 애들 결국